나온다! 학교는 싫었어 슬이진다! 자기야, 누구 있으면 어떡해 안돼, 안돼, 안돼 홀로 나가 안돼! 아! 베리의 집에서 오시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원장님 안녕 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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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라라 랄라라 아름다워요 아아 아아 아 그래 인생의 전반은 처음 부승이가 너무 마음대로 가서 힘들어요. 하이구가 막 히로 다니기 전에 자, 구금아 가자 이제 자, 구금아 가자 왜 놓지를 못하니 두 눈을 감고 아주 일파된 공간이라면 위험할 증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. 고마아! 고마아! 한글자막 by 한효정